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거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여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느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것 좋아하십니까? 새것. 하나님은 새 마음도 주시지만 새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 시간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것을 가질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새 옷, 새 신발, 새 구두, 새 운동화, 또 새 핸드폰, 또는 새 자동차. 만약에 새것을 갖게 된다면 우리들 굉장히 아끼려고 하고 어느 때보다 더 특별히 여기고 잘 사용하기를 원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간을 주시는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하게 사용하기를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새 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새 시간을 잘 사용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붙들게 원하는 말씀은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붙들실 기도 제목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입니다. 바울은 어제 대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오늘도 이제 결론부에 해당되는데 마지막 3장에서는 성도들을 또 건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니까요. 교인들이 공짜로 밥을 먹고 다녔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제 일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이제 내일이면 아니면 곧 오실 텐데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서 일을 다 그만두게 만들고 또 일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그냥 얻어먹고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 조용히 일하며 조용히 일하며 자기 생활비를 벌어 살아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건면하고 있습니다. 너무 떠들고 다니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것 맞는데 조용히 일해라. 그리고 자기 일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사랑 안에서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리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건강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간을 하루도 허투루 쓰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게으르게 살지 말라. 게으르게 살지 말라. 그리고 그런 형제들 차라리 떠나라고까지 조금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방금 나누었던 대로, 붙들 말씀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인들이 잘못된, 잘못된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야, 선을 행하는 것도 하지마. 뭘 선을 행해? 이제 예수님 오실 텐데. 얼핏 들으면 솔깃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역도 멈추고. 그저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것처럼 사는 것 중요합니다. 당장 오늘 오신다. 아니면 내일 오신다. 그럴 것처럼 사는 건 너무너무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당장 오신다고 해도, 오늘 밤 오신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끝까지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고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6장 9절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다가, 많은 선한 일들을 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지만 우리가 바로 그 낙심하지 아니했던 선교사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오셨기 때문에 거두어진 열매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 오실 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의 어떤 어려운 나라보다도 아프간이나 정말 어려운 중동, 이슬람 국가보다도 더 심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목을 치고 그냥 배에서 폭역해서 배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어려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선교 뉴스에 어느 선교사 갔다가 바로 죽었다.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님들 그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고 이 땅에 오셨어요. 평생을 헌신하기도 하고 몇 대를 지키면서 헌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부산의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에요.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스무 살에 인도를 갑니다. 인도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건강 문제로 2년 만에 돌아와요. 호주 선교사님이신데요. 돌아오셔서 다시 학교를 다니고 나중에는 초등학교를 세웁니다. 코트필드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를 세우고 교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다시 영국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조선에 와주십시오. 조선이 지금 선교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는데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34살에 아픈 몸, 좋지 않은 몸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누나랑 함께 와서 서울에서 1889년 10월에 와서 서울에서 다섯 달 동안 어학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처음부터 부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섯 달 만에 다시 짐 정리해서 부산으로 떠납니다. 10월에 와서 3월 14일에 떠났어요. 그런데 3월 14일에 걸어가는 그 여행 중에 천연두에 걸리고 폐렴에 걸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마지막 5일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러다 결국 4월 4일이나 되어서야 간신히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너무 아파서 당시에 부산에 있던 게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맞이해 주시는데 바로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부산을 품고 왔는데 다섯 달 만에 어학 공부하고 한 달 정도 걸어와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게일 선교사님이 임종을 지키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피를 토하고 고열에 피를 토하면서도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고열이 나고 피를 토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이거 뭡니까? 부산 품고 왔는데 다섯 달 만에 다섯 달 반 여섯 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멀쩡히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잘 사실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품고 몇 달을 걸려서 배를 타고 오셨는데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거의 반년 만에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이게 뭔가 싶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게 맞나? 하나님 정말 무슨 일을 하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가신 거 맞나?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게일 선교사님이 기록한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마지막을 누나 대신 선교사님이 호주 장로교회에 전합니다. 그리고 빅토리아주라는 곳에서는 조선을 위한 선교 기금이 모이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호주에서 1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땅으로 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단편적으로 보면 한 개인의 인생이 그냥 본국에 있었으면 끝났을 인생인데 아니 더 오래 살았을 인생인데 조선에 오자마자 6개월 만에 사역 한 번 못하고 부산 땅 밟고 다음 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정말 죽는 순간까지도 평온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선교사님 그를 이어 1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밟아요. 그때는 조선 선교가 결이 되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선을 행하다가 사역을 하시다가 또 사역이 아니어도 교회 일이 아니어도 주님이 어떤 마음을 두셔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거두게 하십니다. 분명히 거두게 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주님은 분명히 열매를 걷게 하셔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 손에서 벗어난 문제일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나는 정말 아닌가 보다. 내가 변화시킨 것은 하나도 없고 주의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달렸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네요. 보여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변화된 사람도 없어 보이네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하나하나 다 찬찬히 기록되어 있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느 때에 어느 시대에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선한목자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선한 일을 계속해왔다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또 두 번째로 붙드실 말씀은 3장 16절입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기도하실 때에 붙드실 기도 제목은요. 주님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소서 주님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소서 입니다. 바울이 지금 16절 17절 이렇게 보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16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사실 여기서 가장 강조된 단어는 친히 입니다. 친히 헬라오 성경에서는 가장 앞에 오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앞에 둡니다. 그래서 굳이 없어도 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왔어요. 사실 친히 라는 단어가 없어도요. 그냥 문장에는 문장 성립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친히입니까? 왜 친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어야만 진짜 평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주셔야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은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수단으로 쟁취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 한 분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또한 때마다 일마다 라고 한 것은 때마다 시간의 영역이죠. 일마다 모든 일이에요. 그 말은 때마다 일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주시고 어떤 부분은 안 주시고 이거 아니고요. 모든 삶의 영역 하나하나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평강의 왕이 계세요. 가장 평강의 왕 평강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설을 보면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엮개는 정사름이었고 그의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 때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더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하는데요. 이 더가 T-H-E가요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T가 대문자예요. 무슨 말이냐 문장 중간에 있는데 대문자로 나왔다는 것은요 이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의 대명사 평강의 왕 이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평화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이 진짜 평강을 주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평화를 어디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온 열방에 전세계에 아니 온 우주에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가장 통치하기 원하시고 가장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곳 가장 전략적 요충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빼앗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 지키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무너져도 다 파산되고 망했다 할지라도 마음 하나 지키면 이길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도 마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마음이에요. 자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왜 있습니까? 지켜야 되거든요. 지키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마음 수련하고 또 어디 좋은 곳 가고 여행 가고 무슨 힐링 여행 또 다른 종교에서는 무슨 템플 스테이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조용한 곳에 있으면 마음이 지켜지나요? 그곳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조용한 곳이든 조용하지 않은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폭풍 한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지켜지면 전쟁터 한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지켜지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학교에서 기도해야 할 때 선생님들과도 나누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마음을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사단이 불안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만약에 야구해요. 사단이 마음에 불안 걱정 근심 던지면 우리들 다 4번 타자 돼가지고 깡! 땅 쳐내요 그냥 땅 던지는 족족 아니요 죄송해요 반대예요. 던지는 족족 우리가 포수가 되어서 다 받아 냅니다. 불안 어 그래 걱정 어 그래 거의 뭐 아멘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안 사랑 이런 거 던지면 우리가 4번 타자가 돼서 다 쳐내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안 지켜요. 이러면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 신이 때마다 일마다 주시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고등부 3학년 3반 친구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친구들을 사랑해서도 맞지만 고등부에서는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했는데요. 캡쳐도 출석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선한목작교에 대살로니가 이렇게 떠있잖아요. 우리는 고등부에서는 설교 중간에 캡쳐라는 그림이 하나 뜹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유튜브로 보다가 그 화면을 캡쳐해서 저나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캡쳐해서 그걸 이제 보내요. 그러면은 다섯 명 이상이 보내면은 마지막 광고 시간에 지난주에 보내신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돌림판을 돌립니다. 이제 뭐 무슨 커피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작은 선물도 있고 큰 선물도 있는데 돌림판 딱 돌리면은 그 중에 딱 한 칸이 목사님과 식사 또는 이제 어떤 주는 전도사님과 식사인데 이렇게 돌아가다가 매주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빨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안 걸리겠지 하고 한 칸만 만들어놨는데 다른 넓은 칸에 안 걸리고 한 칸짜리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을 줌으로 만나서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줌으로 만나서 이렇게 화면 보면서 너네 뭐야 나는 이거 밥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떡볶이 맛있겠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 제목 나누는데 한 아이가 최근에 자기가 너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친구들이 자기를 초대한 다음에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을 한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 나중에 너희들 성공하면 내가 이거 언론사에 보내겠다. 복수의 마음을 품고 다 캡처해놨었대요. 출석을 캡처한 게 아니라 욕한 거 안 좋은 말들 다 캡처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우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단하고 지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어렵지만요. 용서해보려고요. 제가 정말 폭풍 칭찬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잘한 일이야. 그런데 있잖아. 누구야 만약에 이거를 너가 계속 갖고 있었잖아. 그러면 가지고 있는 날까지 너가 힘들었을 거야. 그 캡처한 거 언제 복수할까? 언제 다시 대갚아줄까? 그 친구들 언제 몇 년 동안 몇 년 후에 언제든지 잘 만약에 되면 내가 이것으로 하리라. 어느 언론사에 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그 친구를 더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등학생 친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킨 거죠. 너무너무 잘한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은 그런데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미움의 마음 아픈 마음 평강으로 또 용서로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주님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대살로니가 후서 이제 오늘 마무리 되는데요. 어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서신서가 단순히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만 보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까 나누었던 대로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은 신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지 나는 지킬 수 없어요. 사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와서 지켜주지 않아요. 어떤 다른 것들이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혹시 어떤 일들 여러분들 안에 주님 안에 선을 행했는데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 또 낙심되었던 일들 주님 이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그 때가 지금입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말씀이 실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임지하시고 주님의 격려가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도서 지금 기도하는 성도님들 지금 격려가 필요한 성도님들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마다 하나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도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의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도서 아버지여 기도할 때에 주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도서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도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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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주님이 얼마나 그 일들에 대하여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그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도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주님 신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시간마다 그 일마다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평강의 왕 되신 주님 평강의 권위자 되시는 주님 아니 유일하게 유일하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동안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이 신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신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